영어를 아주 막 너무 잘하는 것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잘한다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내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 혹은 영어를 써야 되는 일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 이런 확실한 동기부역 거리들이 있는 분들이 영어가 많이 늘었지 그냥 단순히 표현 몇 개만 그냥 재미 삼아서 하는 분들이 일치월장 했거나 굉장히 잘하는 경지까지 간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많은 학생분들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영어를 약본다거나 너무 취미로만 접근하는 사람은 영어공부를 길게 할 수도 없고 처음에 좀 는다 싶지만 중급 단계로 올라가면서부터는 영어 잘 안 늡니다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너무 단편적으로 나 여행 갈 때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지 라거나 그 정도까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영어를 길게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만났던 분들은 뚜렷한 동기부여가 확실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영어를 아주 막 너무 잘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잘한다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내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 혹은 지금 당장은 그러지 않은데 머지않은 향후에 영어를 써야 되는 일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라는 예측 이런 확실한 동기부여 거리들이 있는 분들이 영어가 많이 늘었지 그냥 단순히 표현 몇 개만 그냥 재미삼아서 하는 분들이 일치월장 했거나 굉장히 잘하는 경지까지 간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회사의 승진을 위해서건 아니면 당장 정말 미국의 유학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 점수는 따놨지만 가서 정말 소통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시험 어학 점수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자존심을 상해서 독기를 품고 영어를 좀 하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영어를 별로 너무 안 좋아하는데 정말 너무 필요해서 이건 내가 회사에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거나 그런 걸로 해서 영어가 많이 늘었던 사람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영어에 대한 저항감이나 거부감이 좀 적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난 영어 너무 싫은데 그럼 영어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라든지 뭐 그건 제가 간섭할 부분이 아닌데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소수의 분들을 모시고 영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분들은 우선 보통 요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즘 시대 분위기가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fully commit 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발을 딱 한 군데 담그긴 싫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차도 빌려서 타고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영어 학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 진행하고 있는 이런 수업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했더니 되게 합리적인 공부 방법일 수는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을 절대 못 넘더라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가 깨달은 거죠 이제 그런 분들만 저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게 그냥 단편적인 표현의 조각들이나 미드 하나를 잠깐 본다거나 유튜브를 구독해놓고 하루에 다섯 개씩 건진다 뭐 이런 그 정도의 양으로 또 그 정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확실히 느끼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요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선순위가 영어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다른 자기 개발 영역도 많고 또 네트워킹도 해줘야지만 되지만 일단 좀 제쳐두고 이제 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느는 속도도 남다른 것 같고 다만 많은 희생을 하죠 뭐 개인적인 개인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이분들하고 하면서 좋은 점은 이분들하고 밀착으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분이 한 주제에 대해서 12개의 문장을 얘기를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제가 다 받아 적다 보면 한국인의 공통적인 어순이 나와요 그리고 vocabulary가 더 이상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vocabulary가 절대 확장이 안 되는구나를 공통적으로 느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를 한번 공유해 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전적으로 외우는 아주 특이한 보편적이지 않은 이라고 하는 unusual 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치고 그걸 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못 쓰시더라고요 막상 이제 스피킹이 저는 이제 사실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할 때는 이미 다음에 그 단어를 쓰기를 예측해서 머리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 vocabulary가 나오지 않고 다른 vocabulary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unusual을 쓰면 너무 네이티브스럽게 들릴 것 같은데 다른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계속 쓰던 단어만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한국인이 쓰는 vocabulary가 딱 요거로 정해져 있구나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 거의 모든 문장을 사람으로 시작하는구나 맨날 아이라 그래요 우리가 뭐 동명사 주어도 쓸 수 있고 지시대명사 쓸 수도 있고 사물 주어도 쓸 수 있고 참 많잖아요 근데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많이 관찰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죠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 이제 재택근무를 들어 원어민들이 work from home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집에서 일을 해서 그런가 봐요 from을 쓰는 이유가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별로예요 저는 그거랑 좀 안 맞아요 이런 항말 있잖아요 저는 재택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하고 스피킹을 해보면요 그 표현을 제가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드라마를 통해 하나는 동화를 통해 하나는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아 이제 알았다 그래요 아 이제 알았다 근데 다음 스피킹 할 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I don't like working from home 또 I don't like 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너무 직선적이잖아요 저 싫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 표현 중에서 something isn't really for me 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something은 내 타입이 아니다 저는 그거 그닥 좋지 않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working from home isn't really for me 하면 너무 뉘앙스가 살거든요 재택은 저는 좀 별로예요 이렇게 뉘앙스가 사는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해해도 내 입에서 나오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도 모자라고 생각해요 지금 많은 분들하고 밀착 공부를 해보니까 보통 1년 이상 걸려요 1년 있다가 그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좋은 표현을 건졌다고 해서 다음 달에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죠 과욕이고 만약에 그걸 기대한다면 영어 공부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사실은 영어만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가 한번 느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특정 표현을 외워도 논리적으로 100% 이해하는 것은 내가 스피킹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거에 최소한밖에 안 되는 거다 그것을 수많은 다양한 스토리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마주쳐야 돼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또 어떤 걸 느꼈냐면 시차를 두고 마주쳐야 돼요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일부러 찾아가지고 어떤 표현을 들어봤자 안 나와요 우연히? 우연히 여러 번 마주쳐야 돼요 이건 상당히 검증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분이 계시고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시고 영어를 하긴 하지만 스스로의 영어에 대해서 거의 브로큰 잉글리쉬로 내뱉는 문장이 60-70%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처음에 영어하는 걸 보고 못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어보면 한국적 발상에서 나온 문장으로 빠르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의 속도는 빨랐어요 근데 문장의 성격이 매우 한국화된 그런 분이었는데 보통 그런 얘기를 학생분들한테 꺼내면 저항이 생겨요 내가 볼 때는 원어민 다 알아듣던데 왜 그러시죠? 제가 그렇게 잘못 이렇게 한 건가요? 그렇게 저항이 좀 생겨요 섭섭한 거죠 마음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그동안 영어를 놓지 않고 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학습자분은 그 모든 감정 컨트롤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냥 내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영어가 원어민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어떤 포인트를 짚어줄 때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공통적으로 그분의 영어에서 관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문장을 사람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동명사 주어를 해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동명사 주어로 시작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바라 할 때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주면 굉장히 어프리셰이트를 해줘요 그리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짧은 단문을 굉장히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그런 거가 결국에는 연속되면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서 나온다 그런 거를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리고 저의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분 역시나 표준적인 영어에 강해셨고요 그러니까 설명문 형태의 회사에서 읽는 보고서라든지 뉴스에서 나오는 문장은 웬만큼 편하게 이렇게 다가오시는데 자유로운 말들이 잘 안 되는 일상적인 말들이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구어영어의 시간을 7, 80%는 구어영어에 좀 할애를 해달라 좀 유치하더라도 어린이들 읽는 걸 탁 내밀었어요 제가 그냥 미국 현지 교과서 이런 거 그분 충실하게 잘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한동안은 너무 어려운 글은 접어두세요 그냥 했을 때 사람이 편한 걸 더하게 되거든요 자기 잘하는 거를 그리고 안도감을 또 가져요 그래도 내가 이건 좀 하네요 확실히 근데 그런 거를 심리적으로 잘 통제를 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셨는데 지금은 영어를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책에 그분이 소개가 돼요 아주 길게요 그분이 흔쾌히 자신의 영어 여정에 대해서 써 주셨어요 길게 그리고 얼마만큼 지금 자신 있게 영어를 구사하는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역시 해외 경험 거의 없으시고요 정말 우리나라 교육을 받았고 또 여러분들 다수의 한국 학습자들처럼 영어 학원을 다니신 분이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지금은 많이 자유로워지셨어요 그래서 기본 동사 어려운 동사를 쓰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또 지금은 현재 회사에서 영어로의 소통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분이라서 더 체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원어민이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려운 단어가 없는데 문장이 되게 네이티브스럽게 나오는구나 그런 걸 잘 인지를 먼저 해주셨어요 이해를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공부하는 머트리얼도 그런 쪽으로 많이 변화를 주신 분이죠 그분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한기에 부딪힐 때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것이 단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독해 시험이나 이런 걸 앞두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하다 예컨대 단적인 예로 IELTS 독해 시험이라든지 뭐 통번역 대학원에 누가 입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에게는 단어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도 중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보통 보편적인 학습자들이 말을 잘하고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단어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딱 하나만 만약에 딱 하나만 추천해달라면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unusual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impress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인상적인이라고 그런데 이번에 그 신형 뉴 그랜저가 나와서 제가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 어 디자인이 너무 좋던데요 이러면 저는 impressive 쓸 것 같거든요 quite impressive 이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 학습자들은 impressive를 떠올리지를 못해요 그냥 it was really good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어휘를 쓸 수 있는 영역으로 가져오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지 새로운 vocabularity나 패턴이나 표현을 추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용사 같은 거를 원어민이 쓰는 형용사와 우리가 쓰는 형용사 가짓수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원어민은 100가지 정도의 형용사를 쓸 수 있다면 한국 학습자들은 10가지 밖에 못 써요 근데 사실은 원어민이 쓰고 있는 그 형용사를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한국말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생각이 안 나고 너무 좋았어요 라고만 생각나기 때문에 그 단어가 매칭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혼신의 힘을 많이 쏟아 주십사 그런 방법을 추구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하나만 추천해 달려면 그 방법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단어들 이거를 쓸 수 있는 영역으로 반복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분명히 총 6가지가 문제가 있다 이분의 영어에 예를 들어 개선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된다 이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심스러웠죠 괜히 또 이렇게 사람끼리 하는 행위다 보니까 섭섭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낸 건 다 짚어드리자 다만 굉장히 예의를 차려서 짚어드리고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 그것은 알아는 듣지만 이게 네이티브적인 표현이다 라는 그런 대안을 제시 드림과 동시에 또 하나가 공통적인 문제를 잘 속가서 드려야 돼요 그냥 건별로 예를 들어 이거는 S가 빠졌어 이런 단편적인 그런 문법 실수라든지 이런 것만 드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분이 문장을 만드는 스타일을 잘 공통분모를 찾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피드백을 드리는 것이 그냥 잘게 잘게 이거 틀렸어요 이거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그분의 영어 스타일 문형을 바꿔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최근에 한 분은 자기가 동명사 주어를 못 쓴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중적으로 그분에게 지금 오늘도 이 세 군데에서 그걸 썼으면 완벽했는데 아쉽다 라고 하면 너무 쭉 빨아들여요 저항하지 않아요 내 영어가 이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왜 저항하겠어요 그런데 조금 사소한 마이너한 것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단복수를 틀렸다는 등 조금 시제가 조금 현재 완료가 나은데 과거를 했다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건별로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수기로 제가 이렇게 딱딱 표시해 드려요 그냥 그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한국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민하다가 있잖아요 그런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 학생분들 중에 어떤 게 기억에 남느냐 하면 식당 분위기 그 다음에 뭘 고민 중에 이러면 자꾸 선생님 분위기가 영어로 뭐예요? 고민 이게 사진에 보니까 이상한 게 나오던데 이거 써도 돼요? 이런 분이 많아 그런데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맥락이 표현을 결정하거든요 사물들 빼고 데스크, 룸 이런 방 이런 거 빼고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고민이 명사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명사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표현들이 문장마다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약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대일로 치환해 버리는 그런 분에게는 집중적으로 그쪽만 건드려 드려요 그래야 그분이 영어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저분의 영어 문장을 만드는 본질적인 거를 말씀드리지 않고 아주 지엽적인 것만 말씀드려가지고는 정말 개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드백 드릴 때 그렇게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정말 많죠 영화 계단식으로 는다 거의 보편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영화 계단식으로 는다 사실은 계단식이라는 그 용어에 집착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초 단계에서는 정비례에서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외웠던 단편적인 의문문 하나가 또 패턴 하나가 당장 내일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 단계에서 공부하는 영어 표현들이나 구문들은 매우 직관적이에요 따라서 어찌 보면 우리말과 영어의 생김새도 좀 비슷해요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이러면 똑같아요 영어가 똑같아요 한국말하고 영어가 근데 정비례에서 늘지 않고 계단식으로 는다 즉 계속 안 늘고 있는 이런 정체상태가 빚어지다가 어느 날 조금 늘었네 싶은 느낌이 오는 이런 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이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오랜 시간 안 늘어요 분명히 늘고 있겠지만 적어도 시각적 청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전혀 그게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이 말은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매우 섬세하거든요 매우 섬세하고 나중에는 중급 단계를 넘어서면은 물론 어떤 타픽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는 vocabularity 실력도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경제 얘기를 한다 인플레이션 얘기를 한다라거나 우리나라가 미국 선거제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토론을 한다면 적어도 선거제에 대한 용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좀 논해라 치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사람이 살더만 갈등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말도 사실 이만저만 하고 이번에 일이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잘해보자 이러면 사실 어려운 단어 없잖아요 하지만 이만저만 하고 라든지 잘해보자 라는 말이 매우 추상적인 말이에요 이게 선명한 어떤 어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외운다고 해서 당장 안 나와요 시각적으로 의미가 선명한 예를 들어서 배고파 이러면 hungry 이래야지만 우리가 쉽다라고 느끼고 빨리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급 이상의 많은 문장들을 분석해보면 vocabulary 어려운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개별 단어들이 조합이 돼서 하나의 뜻을 이루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순함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논리적 단어 대입을 했을 때 거의 다 broken English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기초 단계에서는 상당히 정비를 해서 늘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좀 정교하게 말하고 싶은 단계에 가다 보면 좀처럼 늘지 않다가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이 흘른 어떤 지점에 자기가 알아 늘었구나 이런 걸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왜 늘지 않는가 정체 구간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집어서 어학연수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뭐 염두에 두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에게 조언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 열이면 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어학연수 갔다 오신 분들이 가기 전에 영어가 어느 정도 잘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법 되는 정도로 만들어 놓고 갔으면 혹은 스피킹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인풋, 인풋이라 그러죠 좋은 표현이나 구문을 굉장히 많이 몸속에 넣어놓고 갔더라면 그들과 어떤 행위를 하는 뭐 그들과 쇼핑을 가건 그들과 뭐 공원에 놀러 가건 그 모든 문장들이 다 온전히 흡수가 되었을 텐데 가서 건져야지 가서 뭐 생활하면서 익혀야지 라고 가놓으니까 그게 잘 안 건져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기 한 1년 전부터 미리 정말 대화하는 영어 있잖아요 그들과 소통하는 영어 그런 영어를 점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중요하긴 한데 만약에 그 가는 게 점수가 필요하면 그런 것보다 현지에서 원어민들이 쓰는 영어에 대한 인풋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놓은 다음에 가면 갔다 와서 굉장히 많이 늘어있대요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가가지고 열심히 할 텐데 뭐 가가지고 로컬들하고 그리고 어울릴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끌어올려 놓은 다음에 가서 그들과 최대한 많이 어울릴 수 있다면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에서 정말 3년 공부할 치를 어학연수 1년 가서 다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가서 해야지 하면 정말 많이 못 건져 온대요 차라리 그냥 여기서 스파르타 영어학원 단행이 나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만 배워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슬랭 배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추천드리고 싶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저에게 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번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제가 책을 한 권 쓰게 됐고 앞으로도 꾸준히 또 쓰게 될 계획인데 그런 책을 낼 때마다 또 꼭 책을 내는 시점이 아니더라도 저도 영어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절 불러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학습법이 됐건 아니면 뭐가 됐건 시행착오 경험담이 됐건 좀 공유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채널에 저를 노출시킨다는 게 사실 부담도 돼요 왜냐하면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저 사람 말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에게는 좀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게 무서워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을 또 안 드리는 것도 또 결례라고 생각해서 많이 출연하고 싶어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경험치가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여행을 많이 갔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영어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진짜 많아요 사실은 여기까지 차 있어요 이번 책도 사실 제 생각에 100분의 1도 못 쓴 책이에요 그만큼 많이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 꾸준히 회화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영어 독립365 채널에도 자주 출연해서 그것이 표현이 됐건 또 영어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영어의 특징이 됐건 제 생각을 가감없이 한번 공유해 드려 볼게요 그래서 영어 독립365도 많이 찾아주시면 이상의 서비스가 없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네